저게 진짜 또 시작됐네요 안녕하세요 톡톡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휴행했던 음식들을 준비해봤어요 저는 라우스 콜라몬드 먼저 먹어볼게요 손은 깨끗이 씻었어요 오 소리가 완전 스펀지를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스펀지지 아니 우유에 스펀지를 담가놓은 느낌 어 근데 제일 맛에는 괜찮은데요 안을 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저 안이 스펀지밥처럼 구멍덩덩덩덩덩 뚫려있어요 살짝 에이브 용지 맛도 다른 것 같아요 벌꿀칩 알 벌꿀칩 제 생각으로는 엄청 달 것 같은데 달지가 않아요 굴얼 굴같아요 굴같아요 子assb 저기가 진짜 엄 Tibis Alexandre Fahr sometimes 그러나 두껍게 뭔가 어정있 institution 제 четы 땐 은 ensignieren 음 이 네 보인co앗은 그냥 엄청 Blew igo 너무 맛있고 그런 것김이 생긴 curios하는 점 엄청 괜찮은거예요 clusters NET 이번에는 발만한 저 손에 완전 다 배포가 되어있어요 땅콩 마법 마요네즈 마요네즈 가끔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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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맵고 오돌뼈 음..역시 짤이탕으로 좀 위네미늬에서 참 귀여워요 우쇼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으쌰 그리고 이 젤리 마지막은 호봉젤리라 그러죠? 씹어서 이번엔 포함물볼 먹어볼게요 띠쥬맛 띠쥬맛 도대체 도대체 니톡 생선 헬쥬맛 이거보세요 하나, 둘, 셋 화나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콩!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녕 깜짝아